2015년 구리 당구 월드컵 쿠드롱 선수와 타스데미르 선수의 준결승전 중에서요 이번에는 쿠드롱 선수의 17점째 샷입니다 내 공과 1접구의 관계가 단쿠션으로 들어갈 때 밀릴 수 있는 각이므로 예상한 것보다 0.5팁에서 1팁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회전만으로 치면 휘어 들어갈 수 있어서 오른쪽으로 꺾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올라올 수 있으므로 오른쪽 회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3시 방향 1팁의 두께 1분의 2 정도로 칠 수도 있고요 3시 방향 2팁의 두께 3분의 8으로 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연습해 보시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괜찮은 거direct though 예상한 주역을 합니다 2제 Picik